정부와 여당이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조건을 똑같이 맞추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건데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 유관기관들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매도 때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이 개인투자자는 90일,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는 1년인데 이걸 똑같이 90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은 주식을 되갚지 않고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빌린 주식 금액 대비 갖고 있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이 개인은 120%, 기관은 105%였는데 이건 역시 105%로 일원화했습니다. 기관투자자가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담보 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공매도 대안이 나왔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담보 비율을 낮춰서 공매도 세력에게 선물을 줬다, 공매도를 전산으로 관리한다고 명시했어야 한다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확실한 제도 개선이 안 되면 공매도 중단 연장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감사합니다.